여기 가서 열심히 사귈 걸 벌어 볼게요 그냥 커스텀한 페피테일에 칩솔모아 경기고 평소에 또 마침 만지고 허리 조금 삐져나오긴 했지만 나 혼자 설치 중 힘들어서 영상하고 찍었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여기 가서 열심히 사귈 걸 벌어 볼게요 미안 완성했습니다 제가 내일 입고 갈 티셔츠입니다 굿즈는 아니고요 그냥 커스텀한 티여서 한 장밖에 없답니다 너희들도 까꾸기 좋아하니? 아니 빨리 샀어요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제해드릴게요 연장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을 ㅋㅋㅋ 사냥님, 이러시면 안 돼요 까꿍이 안녕 너무 많이 살았어 짜잔 약간 지금 목이 갇 상태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언 인간에서 조금 피곤했지만 그래도 사냥에는 성공했다는 거 제일 먼저 토피테일의 참유산균입니다 이거 이번에 으띠님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으띠 에디션 패키지 더라구요 귀엽죠 저도 으띠님 영상 보고 이 유산균 추천에 혹해가지고 지금 오드리가 변을 안 본 지 한 5일 정도 됐거든요? 원래 좀 변비끼가 있긴 했었어요. 변도 좀 딱딱하고 염소통을 싸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좀 오래 변을 못 보길래 유산균의 도움을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도전해봤고 추천을 믿고 일단은 2 플러스 원으로 사봤어요. 오드리 응가 파이팅! 그리고 치카페카의 고양이 칫솔들! 제가 이제 칫솔 사러 갔는데 저희 또 구독자분이시라고 칫솔을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한 거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칫솔이 굉장히 그 종류가 다양한데 칫솔모의 경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제일 낮은 게 부드러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오드리도 칫솔질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제일 부드러운 걸로 일단 시작을 해보려고요. 이걸로 내일 연습해보자. 알았지? 그리고 요지를 위한 스카프! 용판 가면 꼭 요지 착용해보려고 스카프를 하나씩 사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착용해볼게요. 화장실 사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화장실 살균 세정제네요. 화장실 통세척할 때 쓰는 제품이래요. 그리고 평소에 잘 먹이던 거 건강한 펫에서 열빙어랑 닭통살인데 동결건조한 거. 오드리 하나 먹을래? 그리고 펫모닝에서 장난감 좀 털어왔습니다. 평범한 장난감들인데 고양이들은 그냥 새 장난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 손에 집히는 대로 이렇게 다 사왔어요. 로봇벌레! 저는 오드리가 이거를 굉장히 잘 갖고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캣빵 제품! 이거 열빙 어디 갔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크르처 쿠션인데 이 쿠션 자체가 면이 이제 카펫면 있잖아요. 그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빗발팡팡하게 좀 그런 제품인데 저는 이거 자체가 캣닙쿠션인 줄 알고 샀다가 오! 캣닙이 따로 들어있네? 하나 잠깐 뜯어서 바로 애들 줘봤는데 아 결국은 캣닙 가루 청소를 해야 되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관심있어서 일단 팜플렛만 가지고 와본 건데 여기 캣타워 제품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자! 어떡할 거야? 또 무엇? 길 생활하던 습관을 못 버렸구만! 안녕하세요. 습관을 보러가서 동생의 자리에서 도망가기 도망가기 이런데 이런데 이곳이 가득해져요. 겨우 여기가 네 비밀창고야? 여기다 다 모아놨네? 웃긴 지즈배네? 계속 숨겨 어이구야 여기까지 올라갔어 근데 왜 침대에서 먹는 거야? 청소해야 되잖아 그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때려 팼어 쿠션에다가 지금 캣닙을 뿌려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캣닙 핥고만 있어요 귀여워 짜라란 귀여워 유산균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밥에다가 뿌리는 건데 하얀 가루네요? 약도 잘 먹는 애인데 무향무찌 이런 거는 아무 의심 없이 잘 먹을 거 같아 밥 먹어요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공주야 공주야 똥이 나왔어 동상이 드디어 뭉쳐있어서 그렇지 똥이 굉장히 기네요 이게 유산균까지 그냥 때가 돼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요개 apartment 쏙 들어갔어요 쏙 역시 핫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쓰잖아. 또 마침 먼지가 다이어트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봉진 어제 보니까 여기 자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앉아있더라고요. 똥이다. 근데 밖에 떨어져 있어. 오드리는 똥을 이렇게 밖에 흘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병비랑 관련이 있는 걸까? 아무튼 지금 3일째 똥 잘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 형태도 좋긴 한데 똥을 계속 흘리고 다니는 게 개선이 안 되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냐고 너무 귀엽다. 그랬어? 살이 조금 삐져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얼추 들어갔네. 그래도 얼추 들어갔네. 먼지 봉지 휴지 요지 오드리 먼지 봉지 휴지 요지 오드리 먼지 봉지 휴지 요지 오드리 먼지 봉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